일단 어휘 얘기부터 해볼까요? 어휘? 질문이 많았다. 학습법 어휘입니다. 어휘. 여러분의 질문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영어 단어는 많이 외우고 많이 까먹는 게 제일이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외우고 거의 다 까먹는데 괜찮나요? 안 괜찮지 거의 다 까먹으면. 그리고 저거는 학기 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 그래서 영어 단어 뜻이 너무 많은데 다 외워야 하나요? 다 외울 수 없죠. 단어를 아무리 외워도 모르는 뜻으로 문제가 나와요. 이럴 땐 문맥으로 파악해야 되나요? 단어는 하루에 얼마나 외우는 게 적당할까요? 어휘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하는 고민이고요. 저는 지금도 영어 단어를 외워요. 모르는 거 나오면. 그런데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휘가 안 되면 영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해석은 대충 됐는데 보기에 모른 단어 두 개 딱 있어. 그럼 찍어야죠. 어휘는 끝은 없는데요. 끝은 없는데 끝까지 가야 돼요. 이게 뭔 멍멍이 소리가 아니라 어휘를 완전히 마스터할 수는 없지. 그런데 계속 계속 늘려가시는 게 맞죠. 그런데 선생님 저 듣기도 잘 안 되고요. 독해도 잘 안 되고. EBS 잘 못 읽겠고. 시간 관리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그럼 다 외워요. 등급이 지금 본인이 굉장히 안 나오는데 독해 자체가 막 튕긴다. 그냥 영어를 영어로만 읽고 있다. 그럼 거의 대부분 어휘 문제거든요. 어휘를 외워야 되는데 사실 지금 9월이잖아. 지금 양으로 많이 외우고 많이 까먹는 방식은 지금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어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진짜 막 아는 단어가 이즈, 마침표 이런 것밖에 없어. 그럼 단어 외워야지.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닌데 모르는 단어가 지문에 한 서너 개씩 튀어나오고 그리고 내가 알던 뜻과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면 지금은 문맥 속에서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단어를 1대1로 한국말로 쓰는 거 말고 그 단어의 느낌이 이런 느낌이다를 문장에서 외우는 게 좋아. 이 말은 어휘 공부를 이렇게 따로 하려고 하지 말고 지문을 읽으면서 튀어나올 때 그거를 이렇게 본인이 노트를 만들면 좋겠어요. 귀찮죠. 요즘 이런 거 안 하지. 요즘 그냥 다 만들어주세요. 주요 어휘 딱 정리해 주세요. 그거 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할 텐데 사실 막판에는 본인이 만든 어휘장만큼 좋은 게 없어요. 왜? 본인이 모르는 단어. 선생님 저 어떤 단어를 외워야 돼요? 네가 모르는 단어. 선생님 제가 어떤 단어를 모르는데요? 네가 알지. 그러니까 읽어서 제일 좋은 거는 노트 한 권을 할 수 있어. 사서 갖고 다니기 좋은 거. 옆에 탭을 좀 닫아요. A부터 G까지. 근데 W나 X 이런 거는 시작하는 단어가 많지 않으니까 시작하는 게 많은 T, S 이런 건 좀 넓게 잡아놓고 포션을. 모른 단어가 나올 때 거기다 적고 외우세요. 그럼 나중에 그것만 보면 되잖아.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런 단어들 있지 않니? 진짜 많이 봤었어. 진짜 많이 봤고 진짜 많이 봤는데 진짜 많이 봤는데 내가 많이 봤다는 것만 기억나고 심지어 내가 봤다는 게 기억나는데 저번에 뜻이 기억 안 났다는 사실만 기억나.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 그걸 본인이 지금 정리해야죠. 막판에 좋은 건 EBS 지문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를 문맥 속에서 정리해라. 하루에 몇 단어가 적당한 거예요. 그건 모르죠. 본인이 부족하면 많이 해야 되고 본인이 웬만큼 되면 조금만 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1대1 대응으로 배우는 것보다는 문장을 해석해서 그 안에서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내는 것 그리고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본인이 한 번 적어보는 것 보세요. 적으면 한 번 적지? 적어서 한 번 입으로 한 번 따라서 해보고 쓰다 보면 좀 더 정리가 돼요. 눈으로만 쓱 본 거는 굉장히 휘발성이야. 그러니까 단어 그때 외우고 쫙 본 다음에 단어심 막 쓰고 나면 끝! 이 느낌이거든. 근데 우린 시험장에 그게 기억이 나야 되잖아. 그리고 그 만들어놓은 단어장은 수능 시험날 네가 들고 가기에 가장 좋은 단어장이 돼. 귀찮지? 뭐 어떡해? 네 인생인데. 네가 판단해. 나는 조언을 해주는 거야. 근데 내가 강요할 수는 없잖아. 너 단어장 안 만들어? 야 죽을래?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어머나? 그럴 수는 없고 하지만 지금 좋은 건 그냥 사소한 거잖아. 네가 적어놓은 너만의 단어장. 얼마나 뿌듯하겠어. 아닌가요? 만드세요. 지금은 양보단 질이다. 문맥 안에서 모르는 단어를 캐치해서 네가 쓰고 외우는 게 제일 좋다. 오케이? 답이 좀 됐나? 어휘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어요? 매번 듣다가 말하시는 속도가 느리네요. 이게 말하는 속도가 내가 느린 편이 아닌데 내가 배속으로 들어서 그래. 정상 대화 봄 중에서 나 정도면 느린 사람이 아니야. 느린 거는 이게 느린 거지. 느린 거는 얘들아 지금부터 어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이게 느린 거지. 나는 정상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단어장 하나 만들어야 하나? 묻지 말고 만서. 작년에 EBS 단어장 내셨는데 올해는 안 내나요? 수능 완성에 그 월드 인 컨텍스트 있잖아요. 수능 완성에 단어장 만들어드렸죠. 네. 너무 느려. 안 느리다 이거. 일일별 적응이 아니야. 내가 빨리 하자? 그냥 배속해 주세요. 라이브거든요. EBS 각주 다니는 단어를 외우잖아요? 외우지 마세요. 선생님 여기에 구모 짓는 해도 되나요? 돼요. 답해드리는 건 내 마음이야. 선생님 김수현 닮으셨어요. 너 이렇게 말하면 유언이 된다니까. 길가 죽을 수 있어. 선생님 아카이브 풀기에 너무 늦었나요? 아니요. 단어 노트 사이즈 추천 좀. 이건 예상 못했다. 단어 쉽게 외우는 팁 없어요. 선생님 고등학교 때 영어. 내가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때가? 너무 오래된다. 노래 불러주세요. 싫어. 머리 스타일은 누가 전해요? 완전 우리 저기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이. 매일매일 달라요. 잘 사용했다는 댓글 솔직히 질리는데 안 질리지. 개좋아. 그 불구는 왜 그 불구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요. 그거 불구 아니고요. 선생님 같은 남자 만나고 싶어요. 고생할걸. 오케이. 다음 주 넘어가래. 자, 다음 주 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문하고 독해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난 구문하고 독해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왜? 구문하고 독해는 결국 양의 싸움이에요. 양의 싸움. 이게 한 번에 느는 방법이 없어요. 구문이 한 번에 딱 보인다. 내가 구문독해 몇 법칙 딱 해가지고 이것만 알면 해석이 돼. 이게 된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수업을 했겠지. 뭐하러 센텍스를 수업하고 했겠어요. 예전에 정말 사극 같은 드라마 있어요. 공부의 신이라고 사극 같은 드라마. 거기서 이렇게 여러분 아마 거의 유딩 때쯤 했을려나? 그때 무슨 구문 백선 해가지고 그 백계면 독해가 다 되는 그런 노래를 만들어달라고 거기서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내가 만들어준 적이 있거든. 만들어주면서 내가 그랬어. 이렇게도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냥 극적 재미를 위해 해달래. 그래서 막 명사 D-I-N-G. 명사 아라 명사 아라 이런 노래를 애들이 부르고 그랬거든요. 그게 뭐 몇 법칙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요. 사실 경험 싸움이에요. 경험 싸움. 지금 뭐 방법을 들으러 왔는데 답 없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사실 조금 미안한 면은 있어.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위로받고 싶고 아직은 희망이 있다. 이렇게 위로받고 싶어서 온 학생들도 있을 텐데 너무 현실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다시 띄워주실래요? 보세요. 감 느낌으로 시험을 치르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해석을 못해 틀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어떻게 하면 해석을 잘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영화의 다죠.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좋아해서 독해의 능력이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선생님처럼 논리적 단서를 찾으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감으로만 풀려고 해서 늘 제 정답에 확신이 없습니다. 이건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그다음 모의고사를 풀 때 읽을 때는 괜찮은데 읽고 나서는 지문의 내용이 가물가물해집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게 무슨 말이죠? 시험 끝나고 내용이 기억 안 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이렇게 읽었는데 답 쓰려고 하다가 기억 안 난다는 얘기죠? 그럼 해석이 안 난다는 얘기죠. 사실 군문독회는 언제 시작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문제 해결력에 대한 걸 다음에도 얘기할 텐데 읽고서 정답이 잘 틀려요. 한 끗 차례로 틀려요. 하늘들 대부분은 한 문장 해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문장 해석은 왜 안 돼? 어휘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이게 다 체인 리액션.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선생님 남은 시간 구문을 잡아야 할까요? 저 그냥 여기서 얘기해 줄게요. 본인 등급이 3등급 이하야. 3등급 이하. 2등급 막 달랑말랑 하거나 이래. 그럼 구문 하셔야 돼요. 문제 많이 푼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해석 되는 만큼만 되고 해석 안 되는 만큼 안 되거든요. 주변에 구문, 그러니까 웬만큼 해석이 되는지 그런데 물어보세요. 내 영어 어떻게 푸니? 그냥 읽고 푸는데 이거잖아. 그런데 그걸 유형변을 많이 푼다고 해서 문제를 푸는 스킬이 있다고 해서 정답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2등급이 잘 안 나온다. 그럼 구문 정하게 하셔야 돼요. 구문 강의를 듣거나 구문 책을 듣거나 선생님 남은 시간이 70여일밖에 안 되는데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지. 올해 며칠 공부했어? 올해 1년 동안 며칠 공부한 것 같아 제대로? 생각해보면 70여일이 안 될 수도 있어. 정말 찐으로 공부한 거. 오늘 내가 진짜 이렇게 공부하다가 내가 죽겠는데? 숨 막혀. 이런 느낌이 들 만큼 공부한 시간을 다 합쳐봤을 때 70일이 될까? 물론 되는 친구 같은 건 Sorry, 너 한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 70일은 충분하죠. 구문 한 달이면 되는 거 아니야? 독한만 먹으면? 되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그 구문을 하면서 단어를 배우고 하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등급이 안 올라가요. 사실 구문만 되고 독해만 물러듯이 가도 웬만큼 되잖아요. 아니에요? 자, 구문 독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문을 하는 게 나을까요? 수특수하는 게 나을까요? 점수가 2, 3등급인데 3등급 이하다. 구문을 하세요. 그런데 2, 3등급 왔다 갔다 하고 EBS 못 봤다. 그럼 EBS를 하면서 그걸 좀 꼼꼼히 봐. 문법 정말 필요 없나요? 문법이요? 문법 한 문제를 위한 그 문법이요? 본인이 지금까지 문법 공부를 안 했다. 버려. 해석학에서 얘기했지만 이번에 그 29번 문제 위치 나왔던 거 그게 틀렸다. 그러면 사실 지금부터 문법 공부를 다시 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너무 방대해요. 너무 방대해. 그냥 버리고 나는 만점이 97이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세요. 그러다 운전 가서 맞으면 내가 전생에 착한 일을 많이 했구나. 이렇게 감사하시고 삽니다. 수특수환으로 구문 공부하는 건 비효율적인가요? 비효율적이지는 않은데요. 뭔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한 문장씩 하면 그럼 자기가 공부하고 남는 게 구문 공부를 어떻게 할 거지? 그러니까 수특을 펴놓고 밑에 해석을 펴나? 그럼 그걸 가지고 이렇게 문법적으로 잘라? 그러면 분석을 한 거지 는 게 뭐지? 내 말 이해돼요? 영어 갖다 놓고 한글 갖다 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잘라서 너는 뭐고 너는 뭐 너는 주격 관계사고 했어. 그럼 분석은 막 했잖아. 그럼 뭐가 늘었지? 다음에? 안 늘잖아요. 그러니까 구문은 구문대로 따로 하는 게 사실은 효율적이긴 해요. 이게 뭔 드립이야? 선생님 혼혈이시라면서 무슨 거 뭐였지? 한국과 천국? 야 이거 뭐하는 거 아니야? 신텍스 몇 회독하는 게 좋을 거야? 신텍스는 2회독이면 되지. 그리고 뒤에 채화를 반드시. 선생님 신조어 어떻게 하세요? 먹고 살려고 열심히 공부해요. 구문 공부는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해석이 다 안 된다. 그럼 구문 강의 신텍스나 구문 강의를 들으세요. 근데 약간 고난도 문장만 안 된다. 조금 도취되어 있거나 까다로운 것만 한 지문에서 한두 개 정도 튕기는 것 같다. 그러면 EBS 지문을 공부하면서 또는 기출 문제를 공부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구문을 가지고 공부해도 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막힌다. 전반적으로 막 점프를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신텍스나 구문 강의를 들어라. 근데 웬만큼은 그랬는데 좀 꼬여 있거나 긴 거라 이런 게 잘 안 된다. 그럼 그때는 경험치를 늘리기 위해서 다른 독해 안에서 구문을 해도 된다. 결론은 안 늦었다 구문 해도 된다. 들어간 지켓이 감사합니다.